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자입니다 제품들하고 싶은 것은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번 바로 레고 실물 전시파는 곳이나 보도록 할까요 우와 레고 이거 보니까 이건 뭐야 넥스나이트잖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는 레고 넥스나이트인데 여기 미니임 피규어들이 전투를 타고서 변수하고 있고 이게 바로 넥스나이트 넥스나이트 포트레스 포트레스 보세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우와 멋있는 포트레스의 모습이 보이네요 우와 그렇군요 우와 좋아요 자 이번에는 레고 시티네요 레고 시티는 6004 소방공과 소방헬기인데요 여기 미니피규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와 미니피규어들이 많이 있고요 먹먹이도 있고 미니피규어들이 많이 있네요 소방차도 있고 소방 조그만 승용차도 있고 소방차도 있네요 우와 크다 여기는 소방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소방본부예요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키마예요 키마는 잘 안된 거지만은 재미있었죠 여기 보면 미니피규어들이 신기한 비행선을 타고 있고요 여기 악어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다 동물처럼 생기는요 커다란 성이 있는데요 불빛이 켜졌다 이걸 눌렀더니 어떻게냐면요 어 이거 움직여 보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했더니 문이 이렇게 올린다 어 문이 움직였어 다리가 나오면서 문이 움직이네요 우와 신기하다 한번 더 해볼까? 우와 신기하다 좋아요 어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한 키마 성이었어요 70010이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고 프렌즈 우와 요거 프렌즈는요 귀여운 미니피규어들이 엄청 많아요 마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 많은데요 여기는 귀여운 집인데 2층 집이네요 우와 404103941026이 같이 들어있네요 여기 역시 프렌즈인데요 여기 41091은요 오 예쁜 자동차에다가 지금 미니피규어들이 어 친구랑 같이 지금 고치는 중인가봐요 주유소도 있구요 여기 41090은요 저기 이름이 어떤거지 어 거북이도 있고 거북이에 풀장도 있네요 우와 좋겠다 자 여기는요 41095인데 오 2층 집인데 오 2층 집인데 되게 멋진 집인데요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요 주방도 있고 와 거시도 있고 수탁도 있고 너무 멋진데요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우와 우와 되게 예쁜 집이다 오 이렇게 생겼군요 우와 우와 오 좋겠다 자 이번에는요 닌자고 닌자고인데요 자 닌자고는 이거 무슨 드래곤 같아요 70736은요 어 미니 닌자고 미니 피겨도 있고 뒤에는 어 무슨 상같은게 있네요 어 여기는 거대한 드래곤이 있어요 우와 이 드래곤 뭐냐 우와 여기는요 어 오토베 같은것도 있고 어 이건 뭐지 뭔가 어 용같은것도 있네요 어 이번에는 키마에요 키마 아까전에 아 이거 아까전에 봤던거 똑같은거 같은데 똑같은거 같은데 사자 키에 신전 인데 아 아 조금 다른가요 모양이 조금 다른거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이렇게 어 미니피규어 잘 볼 수 있게 해놨어요 키마들 키마에 어 많은 미니피규어들이 있고요 여기 사자 키에 신전인데 우와 신전 멋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긴요 레고 그리고 어 프렌즈 41105 41106 이에요 어 이건 들었더니 우와 보이세요 우와 신기하다 불핏이 나와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건 들었더니 우와 오른쪽만 불핏 콘서트장이군요 밑에다가 불핏을 낼 수 있어요 어 이쪽에다 불핏가 있었군요 우와 보세요 이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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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ing 짠짠 짠 짠 짠짠 짠 짠 쩀ston 짠 protest Journey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짠 짠 든 scratches 땡님 танua 짠 짠 그건 같은 곳置UP 우와 여기 콘서트산이구요 귀여운 미니피규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41206은 드럼 여기도 약간 콘서트 같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버스 같은 거네요 여기는요 레거프렌즈 이건 뭐하는거지 이거 눌렀더니 아무것도 없네 느린게 없네 뭐하는거지 슈퍼마켓 인가봐요 여러가지 먹을 것 같은 걸 팔고 있는 슈퍼마켓 인데요 미니피규어들도 되게 귀엽네요 여기는 꽃집이네요 꽃집인데 너무 예쁘게 꽃들이 많이 있어요 우와 좋겠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좋아요 레거프렌즈 41206 41015 인데요 멋진 뭐랄까 핫도그 가게 빵집이네요 빵집 빵집도 보이구요 빵집 자 그리고 이건 돌고래가 있는 바닷가에요 바닷가에 있는 차라리 요트인데요 요트에서 지금 워터보트도 타고 지금 엄청나게 음식도 해먹으면서 놀고 있네요 우와 좋겠다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어 이거 움직일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우와 움직였더니 보세요 우와 신기하다 다시한번 이렇게 움직였더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니까 우와 이렇게 내렸더니 딱 합쳐야 되요 이게 바로 요트의 진짜 모습이군요 우와 이 옷이 예쁘다 갖고 싶네요 그죠 얍 얍 우와 신기하다 이번에는 레오 듀플러 인데요 듀플러는 아기들 갖고 있는 장난감이에요 어 이거는 곰돌이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성관이요 3층 짜리 성인데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요 레오 듀플러 10553 이었구요 10555 공은요 어 이거는 피에로네요 피에로와 기린이 있는 그런 서커스 서커스다인가요 서커스 참막도 보이구요 서커스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요 뭐야 응 여기 또 있네요 이거는 10515 인데요 오 보니까 오 인어공주에요 인어공주에 있네 인어공주의 친구 6국이구요 인어공주 벨이에요 오 맞나 에리얼 에리얼 죄송합니다 에리얼 와 인어공전도 있구요 너무나 예쁘네요 이번엔 듀플러 10554 인데요 오이사가 있는데 오아 오이사는 농장이네요 소도 있고 여러가지 캐릭터도 있고 농기구도 있는 농장 10574 는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인데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띄울 수 있고 뭐 아이스크림 코인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띄서 이거 가져갈 줄은 이렇게 창사를 해놨어요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띄우고 아니야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이거는 오렌지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0567 인데 아 귀여운 곰돌이가 사있고 곰돌이와 토끼가 살고 있는 바닷건가봐요 집이 있고 토끼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곰돌이는 요트를 살고 있네요 예뻐요 이번에는 키마 인데요 70113 143 은요 키마에 무슨 로봇 같은데 여기는 코끼리 개물도 있고 타자 모양의 로봇을 조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70143 은 미니피규어들이 있고 오토바이 타는 넋때들이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호랑이 같은 거를 타고 있는 호랑이가 있네요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가 있네요 여기는요 키마는요 100005 크래커의 아과조람 공유기인데요 이렇게 바로 아과조람 보니까 아과조람을 넣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이거 뭐 샀다 아과조람인데 이렇게 위에는 비행기 같은 것도 있고 거남에서 비행기도 다녀요 귀여운 무늬시계들도 있는데 오 기회들이 멋있다 여러가지 보트 같은 것도 보이네요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키마 70132 은요 꽃불소도 보이고 악당도 보이고요 꽃불소 전처도 보이네요 와 여기는 사자로봇 같은 것도 있고 아고로봇 같은 것이네요 오 여기는 정갈 로봇도 있는데 우와 멋있다 미니피리어드도 있어요 좋아요 자 여기는 어 60 004인데 이건 시티인데요 역시 소방차인데 멍멍이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요 자 소방 소방관 소방 그 본부네요 6000 60002는 이렇게 사달리차 소방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호스에 물을 연결하러 가고 있군요 이게 불이었어요 불을 끓여 가고 있군요 우와 엄청난 본부다 개발은요 어 이거 아까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우와 보이세요? 내가 이걸 까먹고 하다니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재밌다 멋있다 나 미친 사람으로 불리는 거 아니야? 미쳤어 나는 자 그리고요 어 이거 봤고요 이번에는 어 레고시티인데요 600 095 네요 여기는 문어도 있고 바다 밑에는 문어도 있고요 어 어떤 로봇이 문어를 잡으려고 있어요 회생활 문어 여기는 백상어도 있고요 어 저기 청색꽃이도 있네요 어 여기는 잠수부들이 있고요 여기는 우와 회색 상어도 있고 보트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인양선 같은데요 물에 빠지면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어 배일 거예요 멋있다 돌리면 돌리면은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밑에 있는 이게 돌아가면서 우와 상어가 또, 상어가 도착한다 도망가라 도망가 도망가라고 도망가 이야 음 재밌네요 그리고요 레슨나이츠 레슨나이츠 이번에는 역시 포트레스인데요 70317 포트레스인데 이렇게 계기로 하고 있고요 포트레스 성에서 지금 이게 번쩍번쩍하면서 멋있는 성이네요 우와 포트레스 이번에는 론레인저 론레인저라고 영화가 있었는데요 망했죠 79112 열차 출국되었었는데 포트레스 여러 론레인저에 나오는 이거는 존이 데뷔 연기했던 캐릭터고요 망했어요 영화는 망했지만 4권 나왔군요 멋진 증기기관차인데 우와 이런 기관차 타고 한번 여행하고 가고 싶은데 옛날 미국 서부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네요 우와 멋있다 이번에는요 시티인데요 60036이네요 여기는 여러가지 개쎄매 개쎄매 가 있고요 여기 북극곰이 지금 물고기 뺏어먹으라고 있어요 지금 작사를 쏠려고 쏠려고 쏘지마 그리고 여기는 어 어 지금 뭐라고 그러지 스노우 이런걸 타고 있고 어 여기는 본부에요 본부에서 지금 레이더도 있고 본부에서 지금 뭔가를 관찰하고 있네요 헬기도 있답니다 오 여기는 60036 이거는 땅을 얼음을 파고 있는 드릴이에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 얼음을 파는 드릴이네요 재밌네요 세번은 민저구요 와 여기 세상에 민저고 민저고는요 여기 뱀 괴물도 있고 700748 이거는 어 어 어 테이터가 있는데 어 이거는 하얀색 드래곤인가봐요 하늘나는 하얀색 드래곤 멋있다 이건 70748 이건요 우와이구야 뱀의 신전인가 우와 민저고와 또 뱀 악당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돌리니까 이게 돌아가요 좋아요 여기 보면 민저고 민고 또 침묵 실산물은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커다란 드래곤이 있고요 또 이런 검정색 오토바이도 있네요 우와 다 본 것 같아요 이걸 다 보다니 자 이렇게 많은 어 레고제품들 실제로 지니어에서 파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바로 홈플러스 오리저미입니다 필요하시면 이곳에 있어서 궁금하시고 재미있게 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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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